모든 성공의 조건은 건강한 신체다 신체는 외부 세계의 요구에 반응하며 촉진 및 방해 작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체 능력을 어느 정도 평형 상태로 유지하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신체 지혜에 도달한다 인간이 진화하는 데는 열등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늘 위기 상황에 당면하기에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하는 열등감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마이너스의 상태에서 플러스 상태로 나아지게 하려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동 그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클수록 끊임없이 우월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열등함을 누르고 일어서야 하니 에너지도 끊임없이 필요하겠죠 현상을 유지하며 그냥 살아도 되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열등함을 극복할 도전 과제를 세우고 부딪히고 깨집니다 그리고 또 극복하죠 우리에게는 열등감 극복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력뿐 아니라 신체적인 힘, 즉 체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결국 마음의 수행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강건하면 마음에도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자주 아프면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언제 또 변이가 느껴질지 모른다는 생각의 말이죠 긴장하는 것은 또 신체기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호흡, 내분비계, 감각기관, 신경계 등은 보이지는 않지만 몸으로 드러납니다 아들러는 일찍이 몸소, 신체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병약했기에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없었죠 건강한 형과 늘 비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아이는 일찍이 자신의 운동과 수행능력에서 신체기관의 유효성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아들러가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시작한 데는 열등한 신체가 큰 요인이 됐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의 몸은 늘 소통을 원합니다 그리고 늘 표현합니다 아들러는 일을 두고 신체기관이 방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신체기관은 방원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현재 정상적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평수와는 달리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면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벌렁벌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몸 외의 다른 곳에 있다 보니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자주 노출돼서 상황 수습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람은 몸을 챙기기보다도 일단 당면한 위기부터 해결하기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충격을 감당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몸의 신호를 끊임없이 무시합니다 위험은 우리 삶에 늘 존재합니다 뇌는 이를 감지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뇌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휴식, 보호, 섹스, 휴식처 등 신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는 체내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욕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전략을 짜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신호가 나타날까요? 외부 세계의 정보가 우리 눈, 귀, 피부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감각은 변연계 내부에 자리한 시상합으로 모이고 가공됩니다 이후에 아주 빠르게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을 보내 경고합니다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등과 같은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심박수가 증가해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경고를 보냅니다 이때 신체 이상이 생겼음을 알아차리고 에너지를 모두 차단하며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여러 신체 기관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실제 내분비 선 끼리는 연결돼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서로 연합하면 인간의 실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이미 우리 신체 기관이 많이 망가진 상태가 돼도 모르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건강을 잃죠 마음과 몸을 함께 챙기지 않는다면 몸의 변화에 무뎌집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하다 우리는 몸이 알려주는 내 외적인 변화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까지 함께 챙기는 일입니다 즉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휴식, 긴장 완화와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평소에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을 습관화해보세요 들숨을 쉴 때는 머리 정수리까지 호흡을 참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서서히 숨을 뱉을 때는 배꼽 아래 단전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해보세요 신체 기관이 활성화가 될 때는 우선 멈추고 이렇게 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수리까지 숨을 들이시고 단전 부분까지 숨을 내쉽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긴장되는 이유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긴장이 완화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운동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도 높아집니다 만약 몸에 에너지가 다운돼 있어 운동 수행이 어려울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라도 시작해봅시다 만약 일주일에 3번 가벼운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해봅니다 이때는 강도가 높아진 만큼 빈도를 좀 줄여도 되겠죠 몇 해 전부터 유행한 바디 프로필 찍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신체를 단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멋진 몸을 만들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특히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므로 조금씩이라도 지속해서 하는 운동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더 불어옵니다 몸의 근육 증가가가 심리적인 근력으로 이어지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감수시키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서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신체 기관의 언어는 감각으로 드러납니다 감각 단어에 익숙해져 보세요 간이 조마조마하다 소름이 돋아 오싹오싹한다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런 감각의 변화에 내 감정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살펴보세요 간이 조마조마하면서 내 감정은 두렵습니다 몸과 함께 정서적 반응도 합니다 몸이 말하는 언어를 잘 들어보세요 몸을 돌봐주면서 마음도 함께 챙겨주세요 내가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줄 때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열등감은 모든 목표와 노력의 출발점이다 성공은 열등감의 다른 결과다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뤄낸 것이다 열등감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향상의 원인이다 열등감 그 자체로는 비정상이 아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열등감 극복의 역사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열등할 뿐 아니라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나 갖지 못한 것을 곧바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탓에 인간은 항상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수능을 두어 번 더 보는 바람에 남들보다 대학에 2년 늦게 입학한 지영씨 지영씨는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휴학 한 번 없이 달렸고 학점에 어학 점수, 공모전 등 스펙을 쌓느라 방학에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덕이었을까요? 졸업 후 국내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칼취업을 했습니다 지영씨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데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 고된 업무와 잦은 야근도 군소리 없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모임에 나간 지영씨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희는 위례쪽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입주한다던데 야, 지윤 선배는 벌써 애가 3살이래 요즘 다들 영어유치원에 보낸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민한다더라 결혼, 육아를 생각해보기는커녕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도 삶이 벅찬 지영씨는 취업하고 난 뒤에도 또 넘어야 할 문턱들이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힙니다 친구들은 저 멀리 앞서서 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동기모임에서 돌아온 지영씨는 마음이 초조합니다 불안이라는 심리적 성장통 요즘 한국에서 30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연령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인관계 면으로도 아직 미숙합니다 연애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 동료, 상사와 갈등을 빚기도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일종의 심리적 성장통을 앓는 시기인 셈이죠 대다수의 20대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이들은 졸업 전까지 학교 성적이나 스펙 쌓기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 사회로 나오면서야 자기 내면으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부모에게 지원을 요구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존적인 모습과 남은 생을 준비하는 독립된 성인이 돼야 한다는 조급함이 맞물릴 때입니다 최근 발달 심리학자들은 30대 초반을 신생 성인기 단계로 부릅니다 30대 초반의 어른들은 자신을 애지중지하는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모자라지만 어른의 특권을 계속 주장합니다 학교나 부모의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 여전히 인정이나 칭찬을 요구하지만 스스로를 아이나 청소년으로 생각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인식합니다 친구들이 취업하거나 결혼으로 자신을 떠나고 부모의 지원이 철수되면서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여정을 찾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의존감과 독립심 두 가지의 감정이 상충하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30대 초반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회인으로서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내면을 돌이켜본 지 오래지 않은 시기라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좀 더 준비가 많이 된 다른 30대 또래와 스스로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고 스스로가 결핍됐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타인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 타인의 평가나 피드백에는 그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타인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인정해도 자신은 부족한 점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잘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생각들을 키웁니다 이것을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현재 안주하지 않는 태도는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내가 되는데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성공이 나의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성공에만 몰두하다 보면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에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열등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타인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는 국민 가수 칭호를 다한 아이유 씨는 10대와 20대의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두고 반쪽짜리라고 했습니다 일에서는 성공을 잃었지만 스스로를 잘 돌봤는지 주변 관계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는 100점짜리라고 말하기 어려워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만 그 환경은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아들러는 유소년기에 키가 작았습니다 구루병을 알아 등, 팔다리가 휘었고 몸도 약했습니다 아들러의 집에 정기적으로 왕진으로는 주치의가 있을 정도였죠 체구가 크고 언제나 건강했던 그의 형 지금은 투아는 늘 비교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러는 끙끙 아르며 쓰러집니다 이날 아들러를 진찰하러 온 의사는 그의 부모에게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들러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이 이야기를 어렴풋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환자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또한 자신은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환자들에게 절대로 절망감을 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의 다짐이 굳건해서였을까요 의사의 예언과는 다르게 몸조 누웠던 아들러는 차츰 건강을 회복합니다 등산으로 서서히 체력을 다졌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건강 관리에 더 힘쓰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대로 결국 의사가 된 아들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개인 심리학을 창시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따라 자존감, 생활 방식, 대인관계 패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을지라도 성격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아들러는 어린 시절에 열등감이 생기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결함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후각, 청각 등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하게 발달합니다 키가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으로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 번째, 과잉 보호하에 성장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길 끊임없이 열망합니다 부모에 의한 의사결정과 통제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고는 주체적이고 자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결핍이 과잉되며 성장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타인들에게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들은 어릴 적 인정받지 못한 스스로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지합니다 나는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저렇게 부모로부터 다 받은 사람들보다는 부족해 하면서 열등감에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스스로가 소속된 곳에서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에 휩싸인 불안한 30대는 어떻게 지금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30대는 독립을 시도하는 시기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시기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나는 늘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 왔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나만의 노하우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해 줍시다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인정하는 셀프 토크를 해보세요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아직 자라고 있는 나의 마음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난 뒤에는 인정의 범위가 외부로 확장되면 더 좋습니다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미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용기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점은 참 잘했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음엔 이렇게 개선하면 되지 뭐 인생을 시작하는 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기에 앞으로가 희망차입니다 산다는 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불완전함과 미숙함을 받아들일 때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다 몸과 마음이 기억한다 마음과 몸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몸의 생리적 반응에 관심을 둬야 한다 스트레스는 긴장을 통해 몸 전체에 전달되며 자율신경개통과 뇌분비계의 다양한 작용을 통해 혈액순환, 분비물, 근육의 긴장도 변화해서 거의 모든 기관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즉 신체기관의 열등은 심리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영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나치게 많이 먹습니다 먹고 나서는 항상 후회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서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만 받았다 하면 식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식하게 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과 함께 탄산음료를 더 먹게 됩니다 정말 배가 고픈지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를 채우다 보면 잠시 허기가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허전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은 아닌 듯 하지만 잘 참다가도 또 폭식을 하고 맙니다 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자신을 봅니다 보영씨는 스트레스에 무너져 버리는 자신이 참 한심합니다 한 연구조사 기관에서 20, 30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3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 결과는 30대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며 직장생활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 가족관계, 개인시간 부족, 환경요인, 인간관계, 사회정치문제, 결혼, 취업, 출산압박 등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100년 전 아들러가 지적한 열등한 경제적 환경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취약한 신체 기관으로 인한 문제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정도와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10명 중 8명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잠자기, 영화, 드라마 감상하기, 맛있는 음식 먹기, 산책하기, 운동하기, 음주, 취미생활하기, 친구 만나기, 게임하기, 멍때리기, 쇼핑하기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데이터로 볼 때 요즘 젊은 층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자주 많이 느끼지만 제대로 해소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심리, 신체, 사회 전방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해 늘 불안, 우울 등을 느끼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심지어는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로 인한 심장혈관계 질환 및 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강박이 주는 스트레스 평상시와 달리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낀다든가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감이 증가하며 뒷목이 당기는 등 통증을 느끼고 잠만 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스트레스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내 외부 자극으로 몸의 균형이 깨져서 에너지를 모아야 하니 긴장하시오라는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알아차리고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가 무섭게 바로 또 다른 스트레스로 고통받습니다 만성적으로 고통을 받는 셈이죠 물론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모습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더 예민하고 까다롭게 반응하기도 하고 욱하거나 화를 자주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무딘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는데요 외부 요인으로는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생활 사건이 있습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생물학적인 요인, 생활 방식, 심리 정서적 요인, 개인 특성, 그리고 대인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심리 정서적 요인이나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 스트레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실수는 곧 실패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해 거부당하면 안 돼 그럼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직장에서의 관계, 연애, 취업, 미래에 대한 준비 등에서 인생이 이런 강박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거절당하지 않게 남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눈치와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람들의 요구에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일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혹시 일을 잘못하고 있나 하며 자신을 옥죄면서 일을 마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경우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조직에서 또는 관계에서 내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으면 늘 스트레스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완벽해야 돼 인정받아야 하니까 잘해줘야 해 사랑받아야 하니까 맞춰줘야 해 거절당하면 안 되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와 나를 분리하기 게다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퇴근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반응을 수반합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리고 소화가 되지 않고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멍해지고 어떤 사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몸과 마음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럼 혈관 기능을 방해해 동맥의 플라크를 축적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비만이 되기도 쉽습니다 우리 몸이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죠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해마를 수축시켜 알차이머 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은 해마 용적이 14%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심박수를 늘려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아드레날림도 많이 분비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숨이 가쁜 이유인데요 숨쉬기가 불편한 심장계통의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입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무력감과 피로감을 더 쌓이게 해서 다시 술을 찾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이클을 만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은 쉽사리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존재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창의력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 수반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은 늘 지금의 열등한 자신으로부터 우월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세계만 쫓아가다 보면 몸에 무리가 따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늘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각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자극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선 생리적 관점에서 내 몸을 확인한 후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관찰해보세요 요지는 스트레스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나를 하나로 보고 나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고 스트레스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와 스트레스를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객관화해서 보세요 스트레스에 빠진 나에서 스트레스와 나를 각각 분리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왜 나타났는지 근본 이유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뿐이다 나는 이 일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다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회피하고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야 할 것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불안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차단하고 도피합니다 하지만 힘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직접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더 많은 걱정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트라우마는 없다 해결하기 어려운 충격 절대적 사건이란 없다 트라우마로 인한 경험이라고 느끼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다 과거 기억이 현재의 나를 설명합니다 어떤 기억을 떠올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기분 생각, 신체 감각과 마음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두려움, 괴로움, 불안, 분노, 좌절, 수치심, 상실감 등을 느꼈던 기억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뇌에 충격을 주고 공포로 온몸이 얼며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도 그 고통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생생하게 살아서 삶에 늘 영향을 줍니다 현재 해당 경험을 느꼈을 때와 여전히 비슷하게 해석한다면 지금도 그때의 기억에 대한 감정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특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기억은 강렬하고 압도적인 감정이 뇌의 편도체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온몸의 신경계와 내분비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과 정신에 각인됩니다 각인된 기억은 우리 몸을 유연하지 못하게 하며 변화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가 현재를 계속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현재의 나 타인, 삶에 대한 핵심적인 자세, 태도, 관점과 신념을 만듭니다 기억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 진우 씨의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드시면 언제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폭군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괴물로 변하는 자기 모습을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의 아버지가 요리를 해준다고 소시지 등을 사오셨습니다 진우 씨 형제는 프라이팬 위에 소시지가 버터에 잘 구워지는 냄새에 흡족해하면서 아버지의 요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흥이 돋자 아버지는 술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 술이냐며 오늘은 제발 그만 마시라며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프라이팬을 어머니에게 던져버렸고 지글지글 만나게 익던 소시지와 햄은 온방에 흩어졌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온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억은 진우 씨에게 분명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진우 씨는 이 기억 때문에 항상 불안해야 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언제든 불행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같이 요리를 해먹는 즐거운 순간에도 갑자기 불이 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억 중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억 자체를 나쁘다거나 좋다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해당 기억에 대한 현재의 감정에 따라 좋은 기억이 되기도 하고 나쁜 기억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그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일 뿐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감정을 현재에도 똑같이 상세하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기억에 대한 감정은 현재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사건 당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넘어서 성장하는 법 술만 먹으면 폭군으로 변하던 아버지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진우 씨는 기억을 새로 썼습니다 아버지는 프라이팬을 어머니에게 던져버렸고 지글지글 맛나게 익던 소시지와 햄은 온방에 흩어졌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온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 적당하게 마실게 기분 좋은 날이니 한 잔만 할게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대화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불은 나지 않은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진우 씨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 충분히 새로운 기억으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과거 기억에 투영한 것입니다 이후 진우 씨는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우 씨는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화하듯 자신도 대화로 풀면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버릴 것 같은 자신의 불안감을 아내에게 말하면서 가족의 화합에 더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은 현재 관점에서 늘 새롭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성장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전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보물들을 발견해 나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확장하면 됩니다 모든 기억은 주관적이다 어릴 적 수백만 가지의 모든 경험 중에서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만 기억한다 트라이커스의 말입니다 기억의 정보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선택된 기억에서 다시 수정되며 새로운 기억이 더해지고 재배열되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기억은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재구성됩니다 얼마 지나서 나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기억도 달라집니다 기억은 절대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고통스럽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돌이켜보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지언정 점차 추억으로 변화합니다 기억을 바꾸면 과거가 바뀐다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바뀐다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네,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유노북스 출판 서론에 읽는 아들러였습니다 아들러는 산다는 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 열등감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뭔가를 이뤄낸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저도 취업을 했을 때나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니 직장에 만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더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도요 네 이것도 일종의 열등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키가 작고 몸이 약했어요 평생 열등감과 불안을 극복하며 살아온 그는 인생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선택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 발전의 동기가 된다고 보고 현재 자신의 모습과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서른에 읽는 아들러는 고군분투하는 서른 무렵의 20대와 30대에게 비교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아들러의 격려와 자기 인생을 사는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스스로가 바뀌어야 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고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길 바라봅니다 꼭 20, 30대가 아니더라도요 40, 50대, 60대가 읽어봐도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아들, 딸들의 고민하는 모습들이 이 책에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피곤했던 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일은 고이 접어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